아저씨? 저번에 놀려보지...? 네 병맥주가 일본으로 나와있죠? 뒤로 뿡 병맥주? 이 뻥? 이 뻥? 이 뻥? 또 무이게 뭐? 가게 시작 한 번 더 시켜야될까봐요 사이카스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너무 맛있다 자리가 좋아서 그래 기저귀 맛있어 기저귀 다시 물이야 볼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절했어 너무 목말랐어 맥주로 5만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은데 오징어졸깔 크림치즈랑 저희 오늘 웰컴 드링크 꼬랑지나 소주입니다 소주 팩테일이에요 정말 맛있어 고추샴푸야 이거인데 이거 이거 먹지 바로 소주하면 끝 제발 그럼 지금 소주 를 한개 시킬까요? 대선당하루 맞추어보니 útil화를 하잖아 우리 이미 한번 세번 웰컴 팩스비 complete 배고프나? 아 굳이 그렇구나 딱히 그렇게 먹으면 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으면 또 안 먹을 것 같아요 꼬리 들어간 거 없어요? 배고프면 보통 치즈 돈까스, 김치, 찌개, 부동산, 사리 먹고 여기 와서 치게 돈까스, 김치, 찌개, 사리 근데 이게 좀 느낌이 달라 확실히 고기가 두께감도 있고 좀 좋아요 사장님이 잘해지잖아요 근데 여러 명 넘은 이거 많이 시켜먹는데 흰하 한 명, 두 명, 세 명이니깐 ​그거뜬 만한 이기사 산 한 명, 두 명, 세 명 3명이에요 아닐까 mamma 아 여기 3명이네 3명이잖아 asstaram 이것도 맛있긴 한데 bersian 최근에 카레를 먹었으니까 손 12님 yours 그땐 니가 먹 том, 그린 라면 아 slip 카레가 아니고 una 아 나 배가 땡겨 갑자기 밥 많이 먹은 느낌이야 두 잔을 어떻게 때리고 와 웰컴 드링크 때리고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이거 클릭터에 찍어서 경우 저번에 경우랑도 왔거든 경우랑 소스 한 명 다 먹었어 기깔나지 먹어봤는데? 먹어봤겠지 비슷한 거는 경우 이거랑만 소주 혼자서 한 명 거의 다 오이차 때리고 그 분은 살짝 조금 소주 중독자기 때문에 너랑 그분이랑 좀 말해줘 너도 중독자지 그 정도면 너 어제 먹었어 안 먹었어? 어제 먹었죠 그제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어 그저께는 먹었어 안 먹었어? 안 먹었지 그땐 안 먹었어? 그땐 안 먹었어 그거 그렸나요? 먹지 않았을까요? 안 먹는 날을 찾기가 더 힘든 거 같아요 그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돈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이라고 한 잔 하실까요? 먹어봐 자 아니 잔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얘기인데 거의 헛소리를 거의 90% 헛소리를 했는데 이제 그 헛소리가 그냥 노래가 됐어 나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같아 그냥 나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나 겨우가 괜히 소주 한 병을 다 먹는 거 같아 내가 이제 고인물 그냥 천천히 먹었어 지금 먹어야 돼 나는 내가 오덕인 걸 숙이지 않아 저도 숙이지 않는 편인데 나는 오덕이지만 강한 오덕이야 오덕이 오면 십이잖아요 저는 십덕이거든요 오덕은 십덕을 안 좋아합니까? 나 육떡까지는 좋아하네 나 육떡까지는 좋아하네 나 육떡까지는 좋아하네 아니 아니 거기는 물잔인데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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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저기다 다시 따르면 되잖아 내가 뭘 하니? 이즈월이 재밌었어 재밌었어 내 스타일이 개그였어 이제 굴라이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맥주 조금 딱 따라 지금 안 보이게 응 예시해 엇글라 가르려라 가르려라 닭가자 닭가자 아홍데그란 가르신단을 펼쳐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혹시 안 잘라시면 잘라 드니까 말씀해주세요 기본은 좀 더 드릴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 같이 드세요 역시 흰 이 정도면 아 이건 어때? 이건 한 잔 해야돼 장면의 냉면 진짜 맛있다 이 앙을 보낼게 저는 메인 나의 스튜디오는 메인 아빠뿜 감사합니다 저게 초복이라서 그렸거든요 저도 초복이라서 뭐 하고 있긴 한데 장계장이 나와버리고 국물 바로 들어갑니다 국물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해도 식품튀김은 아닌데 워크림이랑 오렌지잼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죠 난 워사워크림 좋아하니까 사우크림 먼저 저게 생크림이 아니었구나 요거트 같은 거 아니에요? 네 네 아 여기도 오렌지가 풀어져있네 레몬 제스트 아 미쳤다 오렌지잼이 더 맛있어 와 미쳤다 난 오렌지잼이 더 맛있어 와 이거 오렌지잼이 미쳤네요 오렌지잼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정말 행복하네요 신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신혼 생활은 어떠십니까? 하지만 어쨌든 재활하는 중 아무래도 정신없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죠 아주 좋은 분위기 저번에 보신 분 말고 아무래도 처음 보셨네요 그건 이제 기본 소양이죠 자주 오겠습니다 그건 좀 자연스럽게 기본 소양이 아니에요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었어요 정말 정말 조심히 입고 저도 덕분에 어떡해 고맙습니다